특별 초대에서 엑시트의 750만 배우 조정석 씨, 임윤아 씨 함께하고 있는데 2부 시작과 함께 음악 들으면서 조정석 씨의 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자, 천만을 염원하면서 천만 기원 댄스! 바이 조정석! 음악 좀만 올려주세요. 음악 더 올려주세요, 이 안에. 음악, 음악! 계속해, 계속! 조금만 더 해줘. 야! 아니, 의외로. 이번에 브레이크 댄스를 치셨어요? 브레이크 댄스를. 역시. 고등학교 때. 잘 치시는데요, 근데? 예, 고등학교 때 조금, 예, 학교에 있었어요. 너무 짧게 봐서 아쉬웠어요. 아니, 이거는. 950만에서 멈췄어, 지금. 이거는 정말로 진짜 쳐보신 분의 춤이에요, 브레이프 댄스. 예, 제가. 진짜 잘 추세요. 네, 쳐봤습니다. 아, 대단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윤화 씨한테는 그냥 워킹 정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워킹이요? 편만, 염원. 그냥 워킹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편만, 염원? 아니면 브레이크 댄스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은 음악을 어떻게든 들어볼 테니까. 워킹을 하셔도 되고. 어떤 퍼포먼스도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볼 수 없는. 야! 빈질하다. 야! 와! 야! 아, 제가 손짓으로 천만을. 천만. 천만. 한 번 더, 천만. 아, 브레이크 댄스와 함께 천만. 천만. 천만 댄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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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는 세이지 그 다음에 또, 일상 타이 escr punches 하시стрquiera. 예. 출고 없는 댄스. 네네. 엑시트 천만 가자! 우리 엑시트 여러분들. 검색해주세요. 우리 듣고 계신 백수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밖에 계신 분들도 검색. 녹색창에 검색하세요. 엑시트 영화 엑시트. 해줍 brain gebracht.